우리 거기 표시대 됐을까요? 네 자 팀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루타움입니다 자 우리 손 인사할까요 손 인사 자 시선 맞춰서 오른쪽 볼게요 자 시선 맞춰서 왼쪽 자 정면 보고 하트 할까요 하트 자 우리 볼코 갈까요 볼코 자 꽃받침 부탁드려요 꽃받침 자 르세라핀 포인트 한번 동작 보여주세요 자 우리 걸크러쉬 넘치는 포즈 안할까요 자 우리 핫걸 포즈 하나 할까요 핫걸 자 이제 귀여운 포즈 하나 부탁드려요 귀여운 포즈 자 다같이 고양이 피스 할까요 고양이 피스 자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예쁜 표정 지어주세요 예쁜 표정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